왜 못하게 해? 인데요. 이게 어제 저녁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 중학생이 함께 살던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A군이 피해자인 고모가 게임을 못하게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했다고 흉기로 찔러요? 심지어 가족을?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수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수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아버지와 고모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신원이 확인되자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인데 곧바로 풀려났어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군은 2010년 12월 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12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상년자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보통은 보호자에게 인계해서 이후 가정법원에 송치를 하는데 보호자를 살해한 사건인 만큼 경찰도 신병 처리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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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